안녕하십니까? 이기적 NCS의 NCS 크루팀 최윤지 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리능력에 관련돼서 빈출 유형, 그래서 이 문제들에 관련된 꿀팁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집중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자, 우리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거속시, 우리 딱 들었을 때 공식은 하나이지만 이 거속시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계속 응용이 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접근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속시 문제, 응용수리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왜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에 관련돼서 조금 더 내가 어떤 거를 봐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예를 들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용수리 문제를 푸실 때는 조금 도식화를 시키는 연습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었을 때 이 조건이 나에게 뭘 알려줬는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어떤 두 지점 A, B 사이를 전기자전거로 왕복합니다. 여기까지 끊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왕복한다는 거. A하고 B 사이를 왕복한다라는 거는 왔다 갔다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얘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A에서 B까지 거리가 있는데 왔다 갔다. 그쵸? 그러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일단은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첫 번째 조건을 정리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봤더니 A에서 B 지점으로 갈 때는 시속 20km로. 자, 그럼 두 번째 조건. 우리 A에서 B로 갈 때는 시속 20km니까 시간당 20만큼씩 갔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B에서 A로 돌아올 때는 30km로. 그러면 여기는 30km per hou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러분. 거속시 문제에서는 특히나 단위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의 단위는 km예요. 그래서 km와 hour는 같이 연결이 되는 거고 m는 분이나 혹은 초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m per m나 아니면 m per second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 봤더니 이렇게 왕복을 달려서 결과적으로는 1시간 10분이 걸렸대요. 자, 여러분. 근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 km와 hour로 나와있기 때문에 얘는 시간을 알려줬는데 우리는 분까지 지금 나와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분을 시간의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는 10분이라는 거는 1시간 중에 얼만큼 차지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1시간은 그냥 두시고 이 10분이라는 단위를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10분에 관련돼서 분모에 60만 붙여주시면 돼요.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1시간 중에 10분이 얼만큼 차지하고 있지? 이 얘기는 1시간이 60분이니까 60분 중에 10분은 얼만큼 차지하고 있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1과 6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분을 시간으로 바꾸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왔다 갔다 속력이 달라지면서 전체 시간을 알려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 전체 시간 알려줬고 왔다 갔다 속력이 달라지는 거 알려줬는데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일정해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전체 거리 모르죠. 어? 그리고 속력도 달라지죠. 어? 그러면 얘는 총 걸린 시간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분할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걸린 시간을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거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식을 세우게 되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제가 식을 세우게 되면 갈 때는 속력이 20이었으니까 20분의 x 그 다음 더하기 30분의 x가 6분의 7이 나왔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분모가 지금 다 60의 약수들이기 때문에 전체에다가 60을 곱하게 되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앞에 얼마 남아요? 3x 남고요. 뒤에는 2x가 남고요. 그리고 얘는 6하고 약분되니까 70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이 더하면 5x는 70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 계산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x는 14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돼요. 그쵸?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를 좀 이해하는 거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어쨌든 뭐 20km로 속력으로 그쵸? 똑같은 거리를 얘가 지금 똑같은 거리라고 절반이라고 둔다면 20km의 속력하고 30km의 속력으로 어쨌든 직선거리를 그냥 간다고 여기서 a부터 b가 되고 여기는 b에서 다시 a가 되는 그러면 x가 어쨌든 이 전체라고 보시면 이거 전체를 가는데 얼마나 걸린 거예요? 6분의 7만큼 걸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6분의 7이라는 값을 기반으로 봤을 때 얘는 결과적으로 20km, 30km니까 저는 이렇게도 한번 풀어봤어요. 이건 두 번째 풀이법인데 우리 결과적으로 1시간 10분은 70분이잖아요. 그쵸? 70분이니까 이만큼을 가는 거를 저는 그냥 단위를 생각하지 않고 이 총 이동거리가 그냥 70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얘는 내가 한 번 걷는데 이만큼씩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20대 30을 b로 보면 2대 3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한 번에 갈 때 이만큼씩 가는 거고 얘는 한 번에 갈 때 3만큼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얘는 두 걸음씩 얼마만큼 갔고 얘는 세 걸음씩 얼마만큼 갔길래 70분이 나왔냐 이거를 구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얘네 둘이 더한 5에서 얼마만큼씩 갔길래 70분이 나왔냐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럼 네모가 14잖아요. 뭔진 모르겠지만 얘는 2만큼 14번을 간 거고 얘는 3만큼 14번을 간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총 거리가 얘는 28이 나오는 거고 얘는 42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시간으로 봤을 땐 70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하세요. 거속시 공식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우리가 원리를 이해한다면 직선으로 놓고도 총 걸린 시간을 이용해서 두 걸음씩 몇 분을 가서 총 이만큼이 나오고 세 걸음씩 몇 분을 가서 이만큼이 나왔는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간 시간은 둘 다 동일하게 되는 거죠. 비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도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속시 문제를 푸시면서 본인한테 잘 맞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문제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항상 누가 먼저 나가고 나중에 나가는 그 문제예요. 일단 윤지가 학교를 나간 지 5분 뒤에 첫 번째 조건 이거고요. 현우가 따라 나섰습니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윤지의 속력은 120m고 현우는 180m의 속도로 간대요. 당연히 현우가 지금 더 빠르죠. 두 번째 조건은 속력이 다르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에 현우는 출발한 후에 몇 분 만에 윤지를 만납니까? 이게 세 번째 조건이 되겠죠. 일단 현우가 몇 분 만에 만납니까?가 중요한 거예요. 윤지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만났다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현우와 윤지의 이동 거리가 같다라는 거 따라잡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동 거리가 같다라는 거니까 윤지가 지금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윤지가 5분 뒤에 현우가 나갔기 때문에 윤지는 이미 얼마만큼 갔을까요? 5분만큼은 갔을 거예요. 그쵸? 윤지의 이동 거리는 120 곱하기 5가 돼요. 1분에 120만큼 가니까. 그럼 윤지는 이미 600을 갔어요. 600m를 갔어요. 그런데 현우는 지금 180m의 속력으로 가면서 윤지를 따라 잡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분을 더 갔는지를 모르잖아요. 현우가 출발한 뒤부터 몇 분을 더 갔는지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x분이라고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윤지는 이 600이라는 이 값에서 얼만큼 더 이동을 한 거예요? 120에서 x분만큼 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 현우는 180의 속력으로 x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의 이동거리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 x는 뭐가 나와요? 10이 나와요. 이왕하면 60x는 600이 되니까 이해 되실까요? 그러면 얘는 정답이 4번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먼저 윤지가 나갔기 때문에 윤지가 더 속력이 느리니까 만약에 현우의 속력에서 윤지의 속력을 빼게 되면 얘네들은요. 뭘 알려주냐면 1분당 60m 만큼씩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이해 되실까요? 현우는 180m의 속력으로 가고 윤지는 120m 가니까 1분당 윤지하고 현우는 60만큼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미 윤지가 5분 먼저 나갔다고 했으니까 1분당 60m면 우리 5분당 얼마큼씩 이동을 한 걸까요? 300m를 이동을 했겠죠. 이해 되실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5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의 속력의 차에 의해서 나오는 전체 이동거리 600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10분이 걸리게 된다. 5분당이 아니고 60m 1분당 60m니까 5분 먼저 나간 윤지 이 이동거리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분이 걸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도 풀 수 있고 이 방법으로도 풀 수 있고 나중에 나간 사람 속력에서 먼저 나간 속력을 빼게 되면 분당 차이 나는 거리가 나오는데 그럼 1분에 60만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윤지가 지금 전체 600을 먼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윤지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10분이 걸리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속시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원리로 또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서 속력 그리고 시간의 차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번에는 우리 또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트랙 문제죠. 그래서 트랙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제가 핵심 이론을 설명하는 강의에서 위에 나와 있는 이 유형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요. 반대 방향 같은 방향 이 문제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를 봤더니 트랙의 둘레가 2km인 학교 운동장을 정원이하고 미아가 일정한 속력으로 걷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트랙을 하나 그려볼게요. 얘가 지금 둘레가 2km래요. 자 그런데 조건이 이제부터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둘레가 나왔고요. 두 번째 조건에서는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돌면은 1시간 30분이 걸린대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같은 방향은 1시간 30분인데 얘가 단위가 km니까 우리 분을 시간으로 고치는 거 어떻게 했죠? 1과 60분의 30이었잖아요. 그래서 1과 2분의 1이 되죠. 결과적으로 2분의 3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래요. 반대 방향으로 돌면 30분 만에 만난다고 했으니까 역시나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우리 60분의 30이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조건에서 일단은 정원이가 미아보다 속력이 빠르다라고 하니까 정원이의 속력을 제가 X라고 두고요. 미아의 속력을 Y라고 둬볼게요. 그리고 정원이하고 미아의 속력의 차이는 운동장 한 바퀴만큼 차이가 난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 정원이가 한 바퀴를 돌았을 때 미아는 스타트 지점에서 아직 움직이지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정원이가 한 바퀴를 돌고 반 바퀴를 더 돌았을 때 미아는 반 바퀴를 돌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야만 한 바퀴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볼게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일단 반대 방향을 제가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정원이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한다면 정원이가 더 빨라요. 지금 그럼 정원이가 이만큼 왔을 때 지금 미아는 이만큼을 왔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시죠? 그러면 정원이의 속력이 X고 미아의 속력이 Y니까 우리 정원이의 이동거리와 미아의 이동거리를 다 더한 게 2km가 나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거리는 뭐 곱하기 뭐죠?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면 지금 같은 반대 방향으로 했을 때 우리 2분의 1 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이거에 의해서 식을 세우게 되면 2분의 1 시간인데 정원이하고 미아의 속력을 더한 게 결과적으로 트랙의 둘레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죠. 다시 한번 같은 방향으로 돌 때 정원이의 이동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은 X 시간은 지금 2분의 1 이죠. 그래서 2분의 1 X가 되는 거고 미아도 역시나 2분의 1 Y가 되는데 그 둘을 더한 게 2km가 나왔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는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를 해야 되는데 같은 방향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미아하고 정원이가 반대 방향으로 돌은 거 요거를 지우고 같은 방향으로 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은 방향으로 돌 때 정원이가 지금 이만큼 돌았다고 했어요. 한 바퀴 자 그러면 미아는 얼만큼 돌았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시작도 못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정원이가 적어도 한 바퀴 이상을 돌아야만 우리 미아가 결과적으로 어딘가를 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원이하고 미아가 먼저 나가고 같은 방향으로 지금 먼저 나가고 아니고 한 바퀴만큼 차이가 나려면 결과적으로 정원이는 최소 한 바퀴 반을 돌아야 되고 미아는 반 바퀴를 돌아야만 한 바퀴 차이가 나게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정원이는 같은 방향인 2분의 3시간 동안 적어도 한 바퀴 반을 돌아야만 미아가 반 바퀴를 돌았을 때 트랙의 둘레인 2km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걸 확인했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원이의 이동 거리에서 미아의 이동 거리를 뺀 게 이 트랙의 둘레만큼 나오게 된다라고 해서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되실까요? 그래서 트랙 문제는 같은 방향일 때와 반대 방향일 때 식을 잘 헷갈리지 않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되니까 우리 위에 식의 두 배 하면은 x 플러스 y는 4가 나오고요. 밑에 식의 두 배 하면 3x 마이너스 3y는 4가 나오게 돼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 정원이 속력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값 구해야 되니까 y를 소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위의 식에다가 세 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변에도 잘 곱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3x 플러스 3y는 12가 되고 밑에는 그대로 3x 마이너스 3y는 4 그래서 둘을 더하게 되면 더해줘야겠죠. y를 소거해야 되는 거니까 6x는 16이 나와서 2로 약분하면 3분의 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트랙 문제는 항상 공식을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우변은 항상 호수가 됐든 트랙이 됐든 그 둘레만큼 나오게 되는 거고 앞에서 반대 방향일 땐 더해주고 같은 방향일 때는 속력을 빼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의 관건은 시간과 분이 나왔을 때 단위를 어떻게 고치느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나머지는 항상 더하고 빼고 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한 바퀴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이 원리만 이해하신다면 트랙 문제는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트랙 문제랑 상당히 비슷한 유형이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배각물 문제예요. 우리 배각물 문제는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상류하고 하류가 나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랑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땐 속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게 되면 상류하고 하류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물의 성질을 또 갑자기 과학시간이야. 물의 성질을 한번 생각해보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랑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랑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물의 성질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중력이 당기니까. 그러면 내려올 때 우리가 산을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야. 막 가속도가 붙잖아요. 내려올 때 속력이 더 빨래질 수밖에 없고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땐 난 올라가려고 하는데 물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서로 어때? 마찰이 생기겠지. 그러다 보니까 속력이 더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이 지금 봐봐요. 올라갈 땐 5시간 걸렸는데 내려오는데 3시간밖에 안 걸렸거든. 그 이유는 당연히 내려올 때 가속도가 붙기 때문인 거고 그러면서 알려준 거는 이 전체 강물의 길이가 60km라는 걸 알려줬어요. 상류하고 하류의 사이의 거리를.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조건이 뭐였어요? 배의 속력이 강물의 속력보다 빠르다. 그래서 배의 속력을 X 강물의 속력을 Y라고 둘게요. 항상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가끔 헷갈리게 될 땐 이걸 바꿔서 내기도 합니다. 일단 배의 속력이 더 빠르고 강물의 속력이 느리다는 것만 잘 기억한 상태에서 우리 아까 트랙 문제에서 기억나요? 같은 방향일 땐 빼줬고 반대 방향일 때 더해줬거든요. 그럼 얘는 어떤 때 더해줘야 돼요? 내려올 때 더해줄까? 위로 올라갈 때 더해줄까? 내려올 때 더해주겠지. 예. 가속도가 붙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아까랑 똑같은 원리 자 우리 내려올 때 3시간 걸린다고 했으니까 3에 X 플러스 Y 속력 더한 게 결과적으로 총 이동거리 그리고 올라갈 때는 속력이 빠르네 그래서 느리네 빼줘야 되니까 5에 X 마이너스 Y가 60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트랙 문제를 이해하고 나면 배각물 문제도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하는 거 해볼까요? 3하고 60은 약분이 되니까 여기 20이 남게 되고 5하고 60 약분 되니까 여기는 12가 남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뭐 구하라고 했어요? 강물의 유속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Y값 구하라는 거네. 자 그러면 우리 X 소거해야 되니까 지금 이거 정리한 거 다시 한 번 여러분도 혹시 헷갈리실까 봐 정리해드리자면 X 플러스 Y는 20 X 마이너스 Y는 12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Y값 구해야 되니까 얘네 둘이 빼줘야겠네. 그래야만 이 Y는 8 하고 나오게 되니까 되실까요? X가 지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Y의 값은 4km 퍼 아우가 나오게 되는구나. 뭐 X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럼 X값 대입하셔서 구하게 되면 X는 16이 나오게 되네요. 그런데 가끔 이 X와의 제대로 마지막에 안 봐가지고 강물의 유속 구하라고 했는데 답 1번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X를 물어본 건지 Y를 물어본 건지 항상 잘 정리해둔 상태에서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벌써 거속시에서 5개의 유형을 살펴봤나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차 문제 그쵸? 기차 문제까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차 문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이해해주셔야 돼요. 기차가 완전히 지나갔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지나갔다라는 거는 기차의 앞머리에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화살표를 쳐놨거든요. 그러면 요게 지금 터널의 길이잖아요. 요만큼만. 그죠? 그런데 완전히 지나가려면 기차는 여기까지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이해 되실까요? 그러면 이 기차의 어쨌든 이동 거리는 터널에다가 이 기차의 길이만큼을 더해줬어야만 전체 이동 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문제에서는 그래서 항상 나중에 기차의 길이를 더하게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차의 길이를 일단 X라고 뒀거든요. 그런데 이 기차는 일단 일정한 속력으로 달린대요. 속력이 같다는 건데 이 기차가 한 번은 이 다리가 300m인데 이 다리를 완전히 지나가는 데는 지금 20초가 걸렸대요. 완전히 지나갔으니까 다리의 길이에다가 기차의 길이 더하는데 얘가 20초가 걸렸대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속력이 같은 기차가 한 번은 300m 한 번은 900m로 가는 거니까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우리 식을 세울 수 있지? 시간이 얼마? 50초 거리 얼마? 900 플러스 X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되실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계산하는 건데 우리 분수랑 분수랑 서로 같다 이렇게 나오면 서로 X자 곱하기 한 것끼리 같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에다가 900 플러스 X 곱한 거랑 50에다가 300 플러스 X 곱한 게 같다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20하고 50 이렇게 나와있는 수가 너무 크니까 우리 요거 10씩 약분할까? 어차피 똑같이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 약분하고 나면 1800 플러스 2X는 1500 플러스 5X가 되고 이왕하면 3X는 300이 돼서 X는 100이 나온다 맞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기차가 완전히 지나갔다는 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거속심 문제를 화끈하게 끝내고 다음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또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농도 문제 소금물 문제인데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처음에 유형에서 분석할 때 나오는 게 물을 더 넣거나 물이 증발되거나 근데 여기서 말을 했던 거는 소금의 양에는 변화가 없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식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 이 문제는 보자마자 풀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 다시 한번 제가 공식을 쓰면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 주어진 문제를 얘를 통해서 쓴다고 하면 앞에 거 나와 있는 거를 300 곱하기 100분의 6이죠. 됐나요? 그러면 얘 소금의 양은 얘랑 얘랑 약분이 돼서 18이 나와요. 18g이라는 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어차피 나중에 소금물하고 이 100은 뭐가 되죠? 약분이 돼요. 그래서 애초에 나는 그러면 이 100을 아예 안 쓰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00을 안 썼기 때문에 얘를 미리 100으로 약분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농도와 소금물을 100으로 약분한 이 두 수를 곱한 게 그냥 소금의 양이구나. 그러면 얘 지금 농도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소금물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이 곱한 게 18이 나와야 되거든. 이해되실까요? 이해되세요? 농도하고 소금물의 앞머리 숫자만 곱했을 때 18이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X는 뭐가 나올까? 우리 2로 약분하면 4분의 9가 나오거든요. 물론 분수로 나와서 어? 뭔가 더 헷갈려 이럴 수도 있는데 4분의 9를 결국에 약분하면 2와 4분의 1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증발한 물의 양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X가 4분의 9가 나왔다는 얘기는 300에서 이 소금의 양이 18이라고 뒀을 때 소금물의 양이 X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애초에 100으로 약분하고 했었던 거니까 마지막에 사실 100을 곱해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약분이 돼서 25가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 25에다가 8 곱하면 200이잖아요. 200에 25 한 번 더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225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원래 300이었는데 225가 나왔다는 얘기는 얼마만큼이 75g이 증발됐구나 이렇게도 풀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소금의 양으로 푸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나중에도 계속 이렇게 풀 거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가중치로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가중치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우리가 어쨌든 지금 6%에서 300g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부가 증발을 한 다음에는 결국에 8%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농도의 변화가 비율로 보게 되면 3대 4예요. 농도의 비가 근데 우리 비례식을 잠깐 또 설명하면 A대 B는 X대 Y가 우리 비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순서대로 쓰긴 하지만 결국에 곱해지는 거는 이렇게 반대수가 곱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례식을 다 쓰고 나서는 얘네들을 바꿔줘야만 곱해지는 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6일 때 300g이었잖아요. 그럼 8일 때 몇 g이야 요거를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300g일 때 B가 4니까 말 그대로 이 300을 4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양이 75g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걸 3개만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225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똑같이 7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가중치료에서 비례식으로 풀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다음 문제를 보면서 한 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앞에서 물이 증발되고 물을 더 넣고 이런 문제도 상관없고 이렇게 두 개 섞는 문제도 똑같이 푸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먼저 소금의 양으로 푸는 걸 먼저 설명 드리고 가중치도 풀어볼게요. 3%에 들어있는 컵에 6%를 섞었더니 5%에 1300g이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저는 이거예요. 아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는 15g이 만들어졌네 이걸 만들어놓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15g이 만들어졌는데 마지막에 6%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양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X라고 둔다면 얘는 뭐가 돼요? 300 마이너스 X인데 그냥 일단 100을 약분하고 저는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소금의 양 약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쟤는 앞에 거 곱하면 9-3X 플러스 6X가 15가 나오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 계산하면 3X는 6 나오죠. 그럼 X는 2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도 문제 지금 제가 이거 풀고 식세우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설명하는 시간 뺀다고 한다면 30초 만에 풀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가중치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치는 일단 두 개를 섞었을 때 나오는 이 패턴은 일단 처음에 3% 그리고 6% 섞었을 때 최종적으로 5% 섞은 거를 가운데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 농도의 비가 지금 2대 1이니까 제가 아까 어떻게 하자고요? 순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5%의 최종의 양이 300인 걸 알고 있어요. 되셨죠? 그런데 총 300인데 얘가 그중에 1만큼 가지고 있고 얘가 그중에 2만큼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얘는 100만큼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200만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6%짜리 안에 지금 소금물 얼마 들어있어라고 했을 때 200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금의 소금의 양으로 소금의 양으로 풀든 가중치로 풀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맞는 왜냐하면 가중치로도 이렇게 설명 들었을 때 이해가 좀 잘 안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혼자 계산하다 보면 또 안된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중치로 풀든 아니면 소금의 양으로 풀든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더 쉬운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 우리 소금에서 소금물을 퍼낸 유형인데 요거가 가장 난이도가 제가 높다라고 설명드렸었거든요. 이걸 먼저 제가 쭉 나열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15%의 소금물이 300g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소금물을 퍼냈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냥 여기 안에 있는 거에서 소금물을 퍼냈기 때문에 퍼낸 소금물의 농도도 어쨌든 똑같이 15%예요. 근데 퍼냈으니까 X만큼 넣었고 그 다음에 물을 퍼낸 만큼 다시 넣었어요. 그럼 플러스 X인데 물은 농도가 없다고 했으니까 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5%의 어떤 소금물을 섞었더니 결과적으로 8%의 500g이 만들어졌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빈칸을 채울 수 있겠죠. 우리 여기 그럼 몇 g 들어가면 돼요. 얘네 둘이 더하면 어차피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2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쉽게 다 구했네. 왜냐하면 얘는 가중치로 풀었을 때 더 헷갈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일단 이렇게 식을 먼저 정리해보시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설명 드렸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풀면 돼요? 마지막에 소금의 양을 물어봤거든요. 우리 퍼낸 거. 그러니까 여기 이게 들어가는 이 15%에 내가 x만큼 퍼냈을 때 여기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을 물어봤어요. 소금의 양을 구하려면 퍼낸 이 소금물이 얼마만큼 퍼냈는지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풀었던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약에 약분을 하는 거예요. 100만큼 약분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고 얘도 약분하고 얘도 약분을 하게 되면 전체에 들어가 있는 일단 소금의 양은 40g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는 40이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그럼 10이잖아요. 여러분 이해 되셨어요? 그쵸? 앞에 있는 숫자만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여기까지 이만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30g이 나와야만 우리 최종적으로 40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끝났어. 어차피 얘 소금의 양 없다면서 그러면 이 15 농도가 똑같은 이 15에다가 얼마를 곱했을 때 30이 나와요? 2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얼마큼? 100만큼 증발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남아 있어야 되는 지금 소금물의 양이 200이어야만 30g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해 되실까요? 그러면 이 안에 지금 15%에서 100만큼 우리가 소금물을 퍼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 소금의 양은 얼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15g이 들어있는 거죠. 왜? 역시나 얘도 1하고 15 곱하면 그게 소금의 양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금물을 퍼낸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종적인 거를 항상 알려주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앞에 다 섞었을 때 소금이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섞은 얘의 200을 구했다면 얘가 10이 된다라는 거를 찾으셨을 거고 얘가 10이 되면 앞에 있는 우리 처음 15%에 들어있던 그 양이 소금의 양이 30g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5랑 얼마를 곱했을 때 32 그렇기 때문에 200g이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퍼낸 양이 100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 되셨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 문제 또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도가 다른데 섞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우리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A하고 B의 농도는 일단 달라요. 그런데 이 A에서 우리가 100g 그리고 B에서 150g 이렇게 섞었더니 얘는 지금 농도가 8%가 됐대요. 그리고 한번은 A에서 200g B에서 50g 그랬더니 얘는 농도가 6이 됐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하고 B를 섞었을 때 소금 물의 양을 알게 돼요. 얘는 250 얘도 더하니까 250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 나왔을 때도 어떻게 풀자? 어쨌든 여기 농도 모르니까 X Y라고 둘게요. 그러면 농도와 뭐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죠? 농도와 소금 물을 곱하면 소금의 양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100으로 다 약분을 하게 되면 자 1X 되고요. 우리 150은 1.5가 남겠죠. 그러면 1.5Y는 우리 8 곱하기 2.5 일단 제가 계산 안 하고 쓸게요. 그럼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2X 플러스 우리 50은 0.5가 남겠죠. 그럼 얘는 6 곱하기 2.5가 돼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 뭐 구하자? A의 농도니까 X값을 구하면 되죠? 그럼 Y를 소거해야 되니까 우리 밑에 이 전체식의 3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6X 플러스 1.5Y는 6,3 18 곱하기 2.5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위에 있었던 이 첫 번째 식하고 얘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1.5 1.5Y가 지워져야 되니까 밑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6X에서 X 빼니까 얘는 5X가 남고요. 우리 어쨌든 둘 다 2.5잖아요. 그럼 18개에서 8개 빼면 얘 10개 남는 거 맞죠? 그래서 10 곱하기 2.5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25잖아요. 그쵸? 그럼 X 얼마 남아요? 최종적으로 5가 남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거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빠르게 약분된 값을 집어넣어서 바로 연립방정식 세울 수 있어요. 사실 이거 안 그려도 돼요. 보자마자 보자마자 1X 플러스 1.5Y는 둘이 섞은 게 2.5니까 2.5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계산한다고 한다면 농도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30초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거속시하고 지금 농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여러분 우리 증감량 문제인데 증감량 문제는 제가 이론에서 배수 판정으로 풀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남성이 10%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100 중에 100에서 10%가 감소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나머지 얼마가 남는다? 100분의 90이 남게 된다. 근데 우리 작년 남학생 수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작년 남학생에 대해서 90%만 남아있다는 얘기니까 우리 얘는 90X로 남길 수가 있고요. 여자는 100분의 100에서 20%가 늘어났다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100분의 120이 되는데 작년 여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니까 Y라고 둘 수 있겠죠. 일단 식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둘을 더한 게 전체적으로 63명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항상 사람의 수는 자연수로 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얘하고 얘 둘이 더한 게 63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라는 얘기죠. 마지막에 올해 가입한 여성 올해 여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적어도 이 부분 100분의 120Y가 올해 여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자연수가 나와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100분의 120이 약분이 될 때까지 약분 한번 해보니까 뭐가 돼요? 5분의 6Y만 남게 되거든요. 이게 올해 여성이에요. 자 그러면 Y는 누구의 배수만 올해 여성은 누구의 배수만 나올 수 있다? 5의 배수가 아니라 6의 배수만 나올 수 있는 거죠. Y가 뭐가 됐든 이 Y는 분명 5랑은 무조건 약분이 되어야만 자연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수가 뭐가 됐든 얘는 항상 누구랑 곱해지냐면 6이랑 곱해지거든요. 1이 남든 10이 남든 13이 남든 그래서 6의 배수만 답이 되는데 1,2,3,4,5번 중에 감사하게도 6의 배수는 2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수 판정으로 풀게 되면 쉽게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감량이 나왔을 때는 배수 판정을 이용해서 푸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유형은 비례식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얘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일단 이 문제를 읽고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전체 지원자가 500명인데 이 중에서 40%만 1차 합격을 했대요. 그럼 여러분 500명 중에서 1차 합격자가 200명이 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쵸? 40%니까 그런데 이 1차 합격자가 2차 면접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보게 되면 경쟁률이 4대 1이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경쟁률이 4대 1이라는 거는 4명이 떨어지고 1명이 붙는다 아니죠. 4명 중에서 1명이 붙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랬을 때 전체 지원자 대 최종 합격자의 경쟁률을 구하래요. 그럼 일단 전체 지원자는 지금 200명이죠. 그쵸? 그럼 최종 합격자는 이 200명 안에서 4대 1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우리 그러면 떨어지는 3명은 그리고 붙는 1명 이렇게 인원수 보게 되면 얘는 50명이 되는 거고 얘는 150명이 되는 거 맞나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4대 1이 나왔는데 갑자기 얘를 4대 1로 놓고 풀면 틀리는 거예요. 4대 1이라는 거는 그 4명 중에 1명의 합격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지원자는 지금 500명이었죠? 그중에서 최종 합격자는 몇 명이 남는 거예요? 50명이 남는 거기 때문에 경쟁률은 10대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이용해서 또 푸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비례식 나올 때는 표를 먼저 그리는 게 좋기는 해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쓰긴 했지만 표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료해석 문제 한번 또 연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이론에서 했었던 것처럼 증감 추이 증가율 뭐 전년 대비 아니면 계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우리 이렇게 표가 쭉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신규 채용 현황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나와 있고 그 전체 안에서 이렇게 분류가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걸 먼저 표를 그냥 보고 쭉 확인하시고 연도를 봤더니 16, 17, 18, 19, 20 매년 수치들이 나와있다 라는 거를 먼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 이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신규 채용 현황은 뭐뭐인? 추세이다. 자 추세이다 나왔으니까 우리 뭐 살펴보면 돼요? 증감량을 보면 돼요. 자 8808에서 지금 8763 감소했죠? 그리고 증가 다시 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 증가 증가 감소 추세이다. 어 맞네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되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수치만 보고 빠르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신규 채용 현황은 조사기간 동안 증감 추이가 동일하다. 여러분 우리 조사기간 동안이라는 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공기업과 지금 준정부기관의 지금 증감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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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마지막에 감소했거든요. 근데 준정부기관은 증가 증가 감소 감소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어때요? 증감이 서로 추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거는 들렸다. 요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3번 전체 신규 채용 현황은 2020년을 제외하자.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 계속 똑같이 증감 추이지만 이게 나중에 선택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뭐는 추세이다. 동일하다. 뭐뭐를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도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예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2020년만 제외하고 전체에 우리 보게 되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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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자 그럼 2020년에 와서 지금 감소했어요. 그쵸? 그래서 요것만 제외한다면 우리 어때요? 계속 증가하고 있구나. 그래서 동그라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번 문제는 증감 추이와 동일한 거 그리고 예외 지속적으로 이동한다. 이런 용어에 관련된 설명을 살펴볼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정말 자료해석에서는 지금 요렇게 해봤을 땐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선지들이 모든 문제에 하나씩은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지금 제목을 봤더니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현황이에요. 그리고 OX 문제를 구하는 건데 16, 17, 18, 19 역시나 연도별로 쭉 정류별로 나와있고 총 투자액이 또 나와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비교를 해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눠서 자 그러면 1번을 봤더니 2017년 대비 2019년에 풍력 에너지를 보재요. 자 그럼 풍력 봅니다. 우리 요거 풍력 볼 건데 2017년하고 그 다음에 2019년 보자고 했거든요. 자 일단 감소했어요. 그쵸? 근데 그 감소율이 50% 미만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223에서 113을 빼게 되면 얼마가 남냐면 110이 남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223의 절반이 얼마죠? 111.5라고 둘 수 있겠죠. 근데 이 111.5랑 113이랑 비교하면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2017년에 50%가 111.5인데 2019년이 113이에요. 그러면 이 50%보다 얘가 더 크다는 거는 50%보다는 덜 그죠? 감소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 50%가 감소했다면 113이 아니라 얘는 111.5보다 더 작은 수가 됐어야 되겠죠. 50%보다 훨씬 더 감소를 했다면 이해 되실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 푸실 때는 뭐에서 뭐를 빼서 얼마 증가했고 감소했고 100% 곱하고 이게 아니라 얘의 절반보다 이 수가 크냐 작냐만 보시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전년 대비 태양강 나왔으니까 우리 태양강 이걸로 볼 건데요. 언제의 전년 대비냐면 2018년의 전년 대비에요. 여러분 우리 2018년의 전년 대비를 보려면 우리는 2017년 자료를 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감소율은 86%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거는 86%를 구하는 게 빠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86%를 구하기보다는 반대로 14%를 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17년에서 18년 넘어올 때 감소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감소한 게 86%다를 구하기보다는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감소하는 양이 14%보다 더 큰 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감소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7594와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1087을 비교할 때 일단 저는 이 7594에 86%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14%를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14 곱하는 게 더 어려운데 또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얘 10%를 먼저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7594에 10%는 그냥 759잖아요. 그죠? 하나만 지우면 되니까 그렇다면 1%는 뭘까? 75.9가 되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반올림을 해서 그냥 계산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럼 76일 거 아니에요. 1%는 그쵸? 그러면 14%는 얘한테 4배한 거랑 같은 거니까 그쵸? 그럼 얘한테 4배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64.24 74.28이니까 304가 돼요. 그러면 이 304라는 이 값에다가 우리 위에 나와 10% 계산했던 759를 더해보면 얘가 3이 되고 6이 되고 1063이 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1063하고 1087을 계산해 보는 거죠. 자 지금 보세요. 7594에서 14%를 구한 게 요건데 그러면 얘한테서 우리가 14%를 뺐을 때 그게 나머지 86이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이 1063과 1087을 비교했는데 수치가 거의 비슷해요. 근사치죠. 1063, 1087 그렇기 때문에 아 적어도 이 지금 17년에서 18년 넘어올 때 감소율은 86%가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86을 그냥 곱하셔도 되지만 더 작은 수를 곱해서 10%하고 1%를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계산을 이용해서 이 수치와 이 수치가 서로 비슷하다라는 게 나오게 되면 아 그렇다면 14% 남기고 나머지가 다 감소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6%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봤더니 전년 대비 2019년에 총 투자액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거 총 투자액을 봐야 되는데 2019년에 전년 대비라고 했으니까 이 수치 보시면 되겠네요. 자 1420하고 2500 나와 있는데 증가율이 80%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반대로 보게 되면 얘한테서 20%만 남아져 있다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증가한 게 80%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 1420이라는 이 수치에 대해서 여러분 일단은 2배를 해볼까요? 왜냐하면 증가한 게 8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2배를 하게 되면 2840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2배 한 거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20%를 빼게 되면 20% 하면 얼마예요? 1420에 20%는 284잖아요. 결국에 이거에 대한 20% 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뺀 게 이 2500이라는 숫자보다 얘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증가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어때요? 2840에서 284를 빼게 되면 2556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때요? 틀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만큼 80% 이상 증가는 못했구나. 왜냐하면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80%보단 더 작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헷갈리신다면 저는 그냥 80% 곱할래요 라고 해서 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빨리 풀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 수주 실적에 관련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정만 나와 있고 전체 수치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 1번부터 봤더니 일단 건축을 얘기하고 있는데 2020년 전년 대비 증감폭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 증감폭은 그냥 크기 절대값으로 보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러면 지금 건축의 2020년을 봤더니 197에서 감소량 그리고 나머지 지금 가장 큰 나머지들 수치를 비교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어쨌든 가장 크게 변수가 있었던 거는 107 요게 감소폭이 가장 컸기 때문에 건축이 맞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2018년 건축의 해외 실적은 2017년 대비 자 2017년에서 2018년에 건축을 보게 되면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거 플러스 12예요. 교재에서도 요거 수정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232에서 144만큼 얘는 증가한 거기 때문에 12건 증가했다가 원래 오른 표현이죠. 근데 30건 이상 감소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답은 틀린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018년 전년 대비 증가폭 순위 자 그럼 2018년 전년 대비니까 2017에서 18년도로 넘어올 때 증가폭을 요렇게 지금 계산을 해뒀거든요. 그래서 그때 순위를 요렇게 적어봤고요. 2019년 전년 대비니까 18년에서 19년 넘어올 때 증가폭도 요렇게 순위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위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증가폭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숫자 큰수부터 1, 2 요렇게 가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순위가 얘는 심지어 공동순위도 있어요. 순위 전혀 다르죠. 그래서 동일하다고 나와있는 이 말은 틀렸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료해석 문제 풀 때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분수의 대소비교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 정말 잘 풀수록 시간이 조금씩 단축된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분수의 어떤 꼴 유형마다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1번하고 지금 4번은 같은 패턴인데 분모보다 분자가 숫자가 더 크죠. 보이시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풀어요. 어차피 얘는 다시 생각하면 여기다 쓸게요. 300분의 300에다가 300분의 45를 더한 거랑 같죠 여러분? 그렇다면 얘는 423분의 423에다가 423에서 우리 23, 68에서 빼면 45 되는 거 보이세요? 됐죠 여러분? 그러면 벌써 답 나왔지. 어차피 300분의 300이나 423분의 423은 1이잖아. 그럼 1에다가 300분의 45 더한 거랑 423분의 45 지금 분자가 똑같은데 분모가 얘가 더 작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소 비교하면 얘가 더 큰 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4번도 한번 바로 볼까요? 이게 이제 바로 보이셔야 돼.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400분의 72라고만 남기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만 남기면 돼요? 559분의 우리 630에서 560을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70 남는데 거기서 1이 더 늘어난 거니까 얘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71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분자는 거의 차이가 없어. 72하고 71인데 분모는 얘가 지금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가량 대소 비교를 했을 때는 얘가 더 크다라는 거를 뭐 거의 한 5초? 5초 안에 우리 확인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지금처럼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큰 경우에는 나머지 1을 제외한 나머지 수를 보고 비교를 해주시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할게요. 2번 같은 경우는 분모도 거의 비슷한데 분자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일단 분모를 봤더니 264에서 256으로 일단 감소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감소한 값을 일단 보게 되면 마이너스 8만큼 감소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위에 43에서 51로 갈 때는 플러스 8만큼 증가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분모는 감소했는데 분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 얘는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변이 더 대소 비교했을 때 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 같은 경우도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었고요.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숫자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작은 수를 큰 수 쪽에 좀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86에 3배 정도 했더니 258이 딱 떨어져요. 그럼 위에도 똑같이 3배를 해줘야만 약분했을 때 86분의 1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배를 해줬더니 분모가 동일한데 지금 분자가 왼쪽이 더 크기 때문에 아 대소 비교했을 때는 왼쪽이 더 크구나 이렇게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분수의 대소 비교는 사실 오늘 풀어드린 이 유형 말고도 상당히 더 많은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수는 꼭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에서 비중 혹은 비율 전년 대비 이런 거 구하실 때도 훨씬 더 많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교재에 실려있는 수리 능력의 응용 수리와 자료 해석의 꿀팁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리 능력을 푸실 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